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1일 일요일 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보드치 물고기를 한 열몇마리를 이 연못에 풀어줬는데 밤사기에 제가 아유 여러분들이 죽거나 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좀 물 위로 둥둥 떠 가지고 지금 죽어서 이렇게 다니면 그게 보이잖아요 아 왜 한마디 죽었네요 죽은게 보이긴 하네요 네 잘 안보이시겠지만 자 어쨌든 온전하게 다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마리가 죽은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 그리고 다른 녀석들은 아직 모르겠네요 물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 상태가 안좋은 녀석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놈이 죽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아침이니까 또 여기 깡통 소리를 듣고 또 밥을 좀 두 주먹 주겠습니다 밥 먹으러 나타나는 미꾸라지들입니다 자 자 어쨌든 뭐 오 방금 전에 버들치가 나타난 것 같았는데 네 여지없이 뭐 그냥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저기서 여기저기서 그냥 밥먹는 소리 버들치들이 밥을 먹는 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이라서 이제 분수대가 태양광이 이쪽이 그늘지고 저쪽이 지금 찡찡한 상태라서 지금 이쪽 단면은 그늘이 젖죠 네 그래가지고 아직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완결을 퇴비장 저기 뭐야 퇴비장에 들어가 좀 뿌려 주려고 이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퇴비를 음식물을 음식물 위에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네 자 이게 마른 잎이나 뭐 그런게 있으면 더 좋은데 일단은 네 왕교로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이쪽에 벌레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막을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래서 완전히 밀봉을 해서 태양광이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것도 좋긴 좋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퇴비를 좀 뿌려줘야지 나중에 또 응 테이프가 또 발효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네 FM 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FM 대로 하려면 재료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FM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못됩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아침에 또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가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생물이 살 집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병뚜껑 같은 걸로 플라스틱 병뚜껑 같은 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로 이렇게 공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만들 생각인데 밑에다가 이렇게 스텐으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고기 불판인데 이쪽으로 이제 호수를 해 가지고 밑으로 물이 정수대물이 깔아앉아 가지고 정수대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음 아 정수대물이 깔아앉는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있는 물을 여기로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꼭지로 여기에다가 뚫러서 밑에서부터 정수대에서 올라온 물이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다시 배출되는 식으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뭐 그냥 원리는 간단한데 네 요걸로 요거 이제 이제 이불 그냥 있는 걸로 할 생각이고 네 뭐 뚫고 뭐 하면 뭐 벌써 금방 설계가 되는데 네 영상은 따로 한번 제가 만들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이제 녹조 현상이 좀 심해져 가지고 예 모기 유충도 이제 좀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많긴 많네요 계속 잡아야죠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이물을 가지고 수용도 하고 양거장에 물도 주고 이렇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잠깐 잡았는데 모기 유충이 또 이렇게 많네요 네 어우 체진망이 아주 좋아요 아주 모기 유충 잡기는 딱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요거기까지 만들면 이 많은 물들을 물이 좀 녹조가 생기고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거에요 네 얼마나 이게 경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물고기들이 버드칠 잡은게 다 살아서 그래서 한마리 제 눈에 뺀거 말고는 지금 살아있는 거 같아요 네 다행 중 다행이죠 하하 자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또 이렇게 작업이라든지 요런 거를 또 요거기 만들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요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또 즐거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